방송 계속 매일 할게 아이고 우리 아일누님 또 우리 얘기하니까 바로 철구 회장님 철구 철구 회장님 아 우리 아일누님 아이고 아 진짜 오늘 처음 뵙네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시네 전우님이 아프리카에 워낙 유명하시지만 거의 진짜 조폭만으로 조폭만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만약에 박종덕이 나를 건넌다 그러면 바로 전화해 줘 야 너 어디야 바로 이제 진짜 에쿠스 20대가 바로 대기하고 있죠 조심해라 불러보세요 전화번호를 몰라 오바지 말고 이만 전화번호를 몰라